우리 김치찬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 김치찬 선수, 어서 오세요. 언제부터 오늘 멋진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. 함께해 보는 팬들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팬들과는 정말 힘들었고요. 뭐.. 내가 못 보이잖아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항상 더 잘 해주시고, 너무 감사드려서 우리 손님들에게 예고를 해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힘을 받고 있는 고원을 말씀해 주시겠고요. 지금 우리 김치찬 선수 궁금한 문제 주시고 있으시면 뭐라고 써주신 건가요? 김치찬 형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지요. 김치찬 선수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지요. 우리 여행이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유찬 님 전유찬 전유찬 전 유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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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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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제 제 네, 우리 경기 내려봤습니다 우리 미션이 지금 몇 살이죠? 7살 7살, 13년 뒤에 뵙도록 왔습니다 근데 또 우리 경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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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기쁨의 영화가 더 나다 느꼈어요 아, 카승에 들어서 있는데 우리 김사장 씨의 영혼을 우리 데뷔한 분들이 육속으로 보내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고 하십시오 어떤 기분을 닫으면 타산에서 응원해주실 수 있는 경기가 들리게 되면 무조건 안타쩍이 되겠다 살아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, 그렇지만 타산에서 우리 팬들분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 보이는 우리 김사장 씨고요 우리 김정은 혹시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? 네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세요 네, 해주세요 등장곡 아, 등장곡이 빙기드배우도입니다 상상팩 가 이유가 있냐면 와우 정확하게 저분이시죠?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민호 형 민호 형 아들 이하니가 그때 당시에 듣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네 잘 어울리죠? 네 좋습니다 어떻게 동감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?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만 한답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달리기가 우리 친구들을 달리기를 왜 이렇게 하다 달리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?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빠르게 할 수 있나요? 우리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잊지 않는 선에서 우리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잊지 않는 선에서 우리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잊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브랜드